오늘을 내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자문 1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음의 경령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령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오늘을 선물 받으신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아멘 오늘이 금요일 한 주간의 말씀을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말씀을 기대하며 준비해야 될 시간입니다 기쁨과 감사와 강구의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의 삶에 항상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합시다 이 자문이라는 말은 항상 명심하고 지켜야 할 지혜로운 말씀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함께 은혜받을 1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포함해서 8절을 빼고 9절까지의 말씀에는 매절마다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여호와께서 주권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 1절에서 3절의 말씀은 한 절씩 살펴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이 말씀은 인간의 일을 계획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지느냐 아니냐는 궁극적으로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말입니다 이 구절을 요약하면 인간의 마음의 경영 그리고 여호와의 응답입니다 성경에서 마음은 어떤 일의 시작을 결정하는 부분으로 인간의 마음의 경영은 시작을 의미하고 여호와의 응답은 인간의 마음의 경영이 아무리 뛰어나고 훌륭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인간은 모든 영역에서 자신의 재주를 의지하기보다는 여호와의 주권적 능력과 통치를 인정해야 함을 가르칩니다 2절의 말씀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사람의 모든 인식과 행위는 여호와에 의하여 판단됩니다 사람의 행위가 아무리 깨끗해도 그 마음은 다를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에서 이 감찰하다의 히브리언은 티켄이라고 합니다 이 티켄이란 말은 무게를 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겉으로 나타나는 형태나 행위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속에 무엇이 있고 그것이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를 무게를 재어서 확인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는 심령을 재시는 분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의 행위의 모든 동기는 여호와에 의해 낱낱이 파악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겸손의 함을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오늘의 핵심 구절입니다 이 3절은 앞에 1, 2절에 대한 결론으로 우리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행위를 해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일을 할 때 여호와께 맡겨야 합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지혜로 나의 경험으로 어떤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노력을 기울여서 내가 하겠다는 그런 교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모든 것을 맡기고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우리가 생각한 바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맡기라는 말은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맡기라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이를 그냥 던져놓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감나무 밑에서 입을 벌리고 있는 어리석은 자처럼 그냥 응답이 오기만을 기다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호와께 맡기다의 히브리언은 갈랄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구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풀어서 이야기하면 여호와께 굴러가라 그 의미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행할 때 여호와께 이를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믿는 믿음 안에서 여호와의 방법으로 여호와와 함께하라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그 일이 잘 될까 안 될까 이렇게 노심초사하지만 믿는 자들은 그의 삶에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어떻게 되든지 작은 일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그 여호와와 함께한다는 그 힘으로 여호와의 말씀에 기뻐함으로 굳건히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사 이 일을 여호와께 맡기면 생각한 계획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일이란 것은 생각한 내용의 결과를 위한 과정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일을 하나님께 맡기면 모든 것을 다 파악하고 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한 것까지 다 아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일의 생각과 동기를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맞춘다면 나머지는 여호와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이 자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대한 인정은 성경이 가장 강조하는 신학 사상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는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것을 생각하고 계획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 차례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보기에는 도무지 안 될 것 같은 일이지만 최선을 다한 후에 믿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일을 이루시는 경우도 여러 번 보셨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마음의 모든 것을 다 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항상 우리가 조바심에서 이것이 안 되면 큰일 나는데 하는 그런 마음을 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항상 일이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 뜻대로 뭔가 내 마음에 계획했던 대로 일이 과정이 진행되지 않을 때 항상 불안함으로 염려함으로 그 일만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과 함께 해결해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에서 이런저런 행사를 많이 치르고 1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나왔습니다 그때 처음에는 제가 전문가라는 그 자부심에 나의 지식에 묶여서 모든 것을 제가 뜻하는 계획대로 이루어 가려고 무진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많은 좋은 결과도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너무나 힘들고 또 나를 통해서 나로 인해서 좀 상처받으신 분도 생기고 행사를 하다 보니 여러 가지 그런 부작용도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 아 이건 도저히 내가 할 수가 없네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네 하고 그 행사를 포기하고 그냥 주저앉았습니다 그런데 행사가 시작되면서 그 무대를 준비하고 나오시는 성도님들이 어떻게 그렇게 잘 하시는지 제가 보면서 제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깨달은 것이 이 말씀입니다 내가 내 계획으로 해서 내가 만족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구나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구나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만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만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방법으로 했더니 나의 마음도 즐겁고 모두 성도의 마음이 즐겁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강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내어놓고 로마스 15장 33절의 평강에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라는 말씀을 누릴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2020년 한 해의 시작점을 출발한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절대주권 속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복음치유와 24제자로 당당히 서시고 1인 1교회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2인 1교회의 응답을 누리시기를